그거 하나 읽어 드릴께요. 이게 원불교에는 의두요목이라는 게 있어요. 화두 대신에 의두라 그래요. 의두. 의심거리죠. 의심거리. 의두. 머리두자 써서 의두. 화두는 이제 뭐 그게 말 머리죠. 근데 여기 이제 의심 머리죠. 의심할 것들. 의심할 만한 이제 화두 같은 건데요. 보면 이제 딱 화두 같은데 용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화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화두 가나선 할 때 화두를 참고한다고 할 때는 이건 의심할 거리로써 몇 가지지? 한 20가지 뽑아 놓으셨어요. 경전에. 원불교 정전에 보면 한 20가지 뽑아 놓으신 게 있는데 의두가 있고 이제 화두가 있는데 화두랑 비슷하면서 다른 게 불교는 화두를 연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쓰면 안 되죠. 의심만 하면서 궁금해만 하면서 의심에 몰입이 돼가지고 의단이라고 하는 의심덩어리가 커졌다가 빵 터지는 그러면서 견성하는 방식인데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소태산 선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정. 기본적으로 단전주. 단전에 집중하면서 수승하강. 수화기운을 잘 조화시켜서 머리에 타는 불을 끄고 여기 물을 올려주고 불은 내려오게 해가지고 배는 따뜻하게 머리는 맑게 하는 중에 내 본래 자성이 공저경지가 훤히 드러난다. 단전주를 하면서 참선해가지고 머리 맑혀라. 뚜렷하고 고요한 참나 찾아라. 이 소리고요. 이 단전주 중심으로 하는 선정수행 참선을 하는 중에 맑을 때 머리 맑을 때만 해야 돼요. 머리 맑을 때만 의두를 연구해가지고 성리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두를 연구해서 뭘 알아내냐.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알아내서 결국 뭐하라는 거냐. 견성하라는 거죠. 견성하는데 연구해야 할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두라는 거는 연구 주제. 성리에 관련된 연구 주제 20가지. 이게 좋은 게요. 이거를 20개를 다 예전에 소태선 선생님 계실 때 처음 인가 받은 양반이 있어요. 견성인가. 살아생전에 인가 받은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 의두요목으로 쭉 해가지고 소태선 선생님하고 문답을 한 뒤에 소태선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답을 너무 잘해서 견성인가를 해줍니다. 여기에 아공, 복공, 구공이 다 들어있다는 것도 아실 20가지 주제. 그리고 이 주제 하나하나가 딱 머리를 쓰지 않고 해결하라는 화두랑은 좀 다릅니다. 맛이. 그냥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명상 속에서 머리를 써서 연구하셔가지고 자명한 답을, 자명한 답을 내셔야 된다. 첫 번째가요. 이거 답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원불교 같으면 이걸로 견성을 인가하니까 탁탁 나와야 됩니다. 학당의 정사 정도면 그냥 답이 막 나와야 되는데 긴장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세존이 도설천에서 내려와서 엄마 뱃속에 들어왔거든요. 내려오는 이야기가. 석가모님께서 도설천을 떠나지 않고 이미 왕궁에 엄마 뱃속에 들어왔다 이거죠. 왕궁에 내리시며 엄마 뱃속에서 이미 중생제도를 다 마쳤다. 누가 이런 말을 해서 마쳤다라고 하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 있다. 당시에 돌던 말들, 경전에서 있는 말들, 선문답으로 있는 말들 요약해서 한 20가지 주제를 던져준 거예요. 고민거리예요. 연구거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그러면 참나랑 만나고 좋은데 참나 체험만 하지 아공, 복공, 구공에 대해서 이치를 탐구하는 부분이 지혜가 갖춰져야 견성인데 지혜가 부족할까 봐 정신수양은 단전주나 연불로 하면 되는데 사리 연구, 성리 연구는 이걸 의심하면서 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명상 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화두처럼 몽중이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머리 맑을 때, 머리 맑을 때 연구를 해가지고 자명한 답을 끌어내 보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고 연구하다가 꿈속에까지 연구를 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게 화두처럼 왜 그런 거 왜 그런 거 이렇게 말만 하면서 연구 안 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밤낮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맑을 때 사고가 잘 돌아갈 때 정확히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딱 내는 겁니다. 그게 자명한 답이어야 되고 참나 체험에 근거한 답이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학당식으로 말하면 참나 체험에 근거해서 아공 나라는 게 무상, 에고라는 게 무상고 부하여 참나는 영혼 불멸이다. 법공 생각감정 오감이 온 우주의 전부요. 생각감정 오감이 마음법이요. 그건 참나 작용이다. 그러니까 생각감정 오감 또한 본래 공하고 청정하다. 이런 법공 구공 내 안에서 내 안에 개정해 사막 뭐 육바람일 원불교식으로 말한 8도 천지 8도 진리 기준들 세 가지로 나눠보건 여섯 가지로 나눠보건 여덟 가지로 나눠보건 원만한 원만한 이론의 도 안에 도가 내 안에 갖춰져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육바람일로도 나눠볼 수 있고 뭐 이거 재밌어요. 뭐 셋으로 쪼개는 거는 또 별도의인데 보세요. 유교식으로 하면 인의의지신이 갖춰져 있습니다. 인 의 예 지 신 여기다 이 선 하나 더하면 육바람일이 됩니다. 신이 두 개로 쪼개져요. 선정과 성실로 여기다 선 하나 더하면 천지 8도가 나옵니다. 8개가 됩니다. 여기 예절 쪽이 하나 더 있어요. 수용이 생기고 이쪽에는 정의조에서 하나 더 생기는 이쪽이 불합리한 건 배제한다. 이거면 일처리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이러면 천지 8도가 돼. 별거 아니죠. 근데 이 전체가 그냥 이론이에요. 둥근 진리가 원만하게 갖춰진 둥근 원 오행으로 따지건 육바람일로 따지건 8개나 8도로 따지건 원만한 게 우리 안에 있다. 그거 정확히 알아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도설천을 떠나지 않고 이미 왕궁에 내렸고 엄마 뱃속에서 이미 중생제도를 마쳤다. 과한 말이죠. 과한 말인데 과한 말인데 이치를 아느냐 요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참나 상태로 깨어있으면 참나 상태로 깨어있으면 시공, 이원성이 다 참나 작용 아닙니까? 시공, 이원성이 한 덩어리고 둘이 아니니까 이 참나 상태로 깨어있으면 벚꽁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도설천에 깨어있으면 도설천에 깨어있는 중에 이미 시간이 둘이 아니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도리가 있고 엄마 뱃속에서 또 시간성이 무량한 시간도 참나 입장에서 보면 다 한 찰나니까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해버렸다. 벚꽁 돌이 아느냐 이거예요. 시공이 무량한 시간 무한한 시방세계 또 무량한 시간이 사실 이 참나 작용이라는 거 아느냐 그럼 지금 내가 참나 상태로 딱 깨어있는 이 순간 무한한 시간 무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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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속에서 말이 좀 상관없죠. 무량 무량 상관없습니다. 무량하고 무한한 시공간 속에서 내가 내 할 일 다 마치는 도리도 있다. 지금 여러분 딱 깨어 계시는 순간 내 우주는 생각감정 오감일 뿐이요. 내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 작용이라는 거 아는 순간 무한한 시간 그 생각감정 오감이 펼쳐지는 그런 무한한 공간도 사실은 다 참나의 작용으로 참나의 나툼으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다. 본 모습이 드러났다. 이게 내가 구제한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무리한 말이에요. 이치를 아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시작부터 세죠.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말로는 뭐라고 떠들 수 있지만 이게 참나 체험에 기반해서 나온 거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참나 상태에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중에 참나 참나 자리에서 내 생각감정 오감이 우주의 전부요. 저희 학당식으로 생각감정 오감이 우주의 전부요. 이게 마음법이요. 내가 깨어있을 때 생각감정 오감도 깨어난다. 따라서 온 우주도 깨어난다. 내가 깨어있을 때 온 우주도 구제된다. 이런식 논리도 제가 화원경 할 때나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렇게 과한 논리 안 쓰는데 아공복공을 논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가보는 거예요. 아공복공이 맞다면 이 논리도 맞지 않느냐 하고 끌고 가는 논리 중에 쓰이는 논리가 지금 들어있는 질문이죠. 엄마 뱃속에서 일체중생을 다 구제한다 하는 거는 일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시공을 시공을 일체를 참나작용으로 시공을 한 덩어리로 보면서 일체가 참나작용이다 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이어야 되고 내가 깨어있는 순간 온 우주도 깨어난다 하는 정도 안목이어야 됩니다. 그런 게 들어있다. 제가 자세히는 안 해드려도 대충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보시라 이 문제를 풀려면 벚꽁 모르건요. 이거는 무슨 말 해도 안 풀립니다. 벚꽁을 모르면 그게 단순한 논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벚꽁에 대한 체험에 기반한 벚꽁 논리 공적경지에서 무한한 시공간의 우주가 펼쳐지는데 공적경지 자리에서 보면 이게 한찰나요. 전체가 한 덩어리 그리고 무한한 시간이 한찰나요. 무량한 공간이 결국 지금 한티끌이요. 내가 곧 모든 중생 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내 생각감정 오감 깨어서 내 생각감정 오감 깨어나버리면 참나와 함께 깨어나버리면 온우주가 깨어나는 도리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무한한 시간이 한찰라니까 온우주 중생이 앞으로 무한한 시간 동안 구제될 온우주 중생이 다 함께 또 무한한 공간에 펼쳐져 있는 온우주의 중생 무한한 시간 속에서 존재할 온우주의 중생이 내가 깨어나면서 함께 깨어나버린다 그 도리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말로 멋지게 둘러대도 필요 없고 본인이 자명해야 돼. 그 말 하는 동안 자기가 자명해야 돼. 여러분도 얘기해 보실 때 멋진 말도 좋은데 얘기할 때 내가 자명한지 보셔야 돼.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말은 경전에 근거하고 있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나는 이거 체험했어 라고 이게 있어야 돼. 그럼 자명한 얘기가 된다. 체험과 개념이 만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점검할 때 남이 점검해 주기 전에 본인이 점검해서 알아야 돼. 나는 이 말을 할 때 힘이 안 난다. 아무 힘이 안 난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할 때는 아무 힘이 안 나고 흥도 안 나고 진짜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건 아닌 거죠. 자기가 점검해 보시면 돼.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는데 힘이 나면 이미 일반 사람은 아니죠. 일체가 무량한 시간이 한 찰라요. 이 체험을 갖고 있다. 이거 벌써 봄상하지 않죠. 그런데 이거 참나 상태에서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나 상태에서 온 우주를 바라볼 때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무한한 중생이 참나 자리에서 한 덩어리로 보일 때 그게 생각 감정 오감 일 뿐 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한찰나 한찰나 내가 깨어있는 동안 내가 깨어있을 때 온 우주도 같이 깨어난다 하는 이 느낌이 있으셔야 그 논리를 가지고 이걸 풀 수 있습니다. 도설천을 안 떠나고도 이미 왕궁에 내렸다는 것은 내가 움직일 필요도 없이 나는 이미 왕궁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도 이미 가 있고 엄마 뱃속에서 시간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뭘 한 것도 아닌데 온 우주 중생을 다 구제했다. 시간 공간을 참나 작용으로 볼 수 있냐 이게 본질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은요. 이런 식의 1번이 너무 세가지고 보통 1번에서 나가 떨어지실 것 같아요. 마음 잡고 딱 들어왔다가 1번 읽고 이건 오늘 카페에 누가 쓰셨던데요. 예전에 서점 가서 화원경을 딱 살려고 봤다가 이건 내가 볼 책이 아니군 해가지고 요즘 수신결 보고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학당 회원분이 계셨는데 이거 1번 딱 보고 성리연구는 좀 미루겠습니다. 일단 참선에 더 집중하게 정신수양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할만한 소리예요. 지금 제 얘기 들으셔도 아리까리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깨어서 벚꽁체험을 계속 해보시면서 이거 재밌잖아요. 의두라는 게 벚꽁체험 실제로 선정해 드시면서 이 의두를 들고 한번 풀어보라는 거죠. 내 말로 쫙 한번 설명이 되나 그러면 이 설명을 자명하게 하시면 스스로도 인가가 되겠죠. 남이 봐도 또 인가할 수 있고 세존이 탄생하시오. 2번이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천상천하의 내가 홀로 존귀하다 라고 하셨다. 이게 뭔 뜻인가. 사실은 이거 원래 경전을 보면요. 그냥 석가모니께 석가모니가 최고란 얘기 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경에. 원경을 보면요. 그냥 석가모니 최고 이거예요. 천상천하에 석가모니만 한 양반이 없다. 이 소리 하려고 원래 넣은 건데 그건 아니겠죠. 여기에도 이게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원전 갖고 할 얘기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질문하는 건 뭐겠습니까. 천상천하의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야 돼요. 출제자한테 원전 들고 가서 따질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무슨 의도인가. 세존이 탄생하셔서 천상천하의 내가 홀로 귀하다. 라고 했는데 뭔 뜻이겠냐. 이건 성리연구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서는 이렇게 원전대로 풀 게 아니고 뭐로 풀어야 돼요. 천상천하의 왜 내가 나라고 하는 게 제일 귀한가 하고 풀어야 돼요. 왜냐. 결국 아공, 복공, 구공 묻는 거예요. 성리연구는. 이 문장도 천상천하의 내가 홀로 귀하다. 하는 게 일체가 내가 알아차리니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복공 관점에서 보면 지당한 얘기죠. 그렇죠. 복공에서는 내가 알아차리니까 이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법하고 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존귀한 겁니다. 만법이랑 짝이 안 돼요. 얘랑 얘랑은 짝이 돼요. 시간과 공간은 짝이 돼요. 그런데 시공 그리고 나와 남은 짝이 돼요. 그런데 시공 나와 남 이원성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는 만법하고 짝할 수가 없죠. 그 알아차림의 근거에서 만법이 존재하는 거니까 만법이랑 그것도 일종의 짝이라고 하면 짝이겠지만 만법 간의 짝이 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대등한 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내가 홀로 귀하다. 요정도 아시고 딱 깨워서 실제로 내 우주를 생각감정호감으로 구성된 내 우주를 관하고 계시면 그 기분 나야 돼요. 이래서 천상천하의 나라는 게 제일 귀하지. 그러면 이제 요거 아시는 거고요. 3번은 세존이 영산해상에서 꽃을 딱 들었더니 대중 중에서 아무도 이 꽃을 든 거를 보고 못 알아챘는데 침묵하고 있는데 의미를 못 알아채고 있는 거죠. 왜 드셨는지 가섭만 혼자 씩 웃었다. 염함이 있었죠. 그래서 세존 이르기를 내 정법 안장을 내 정법을 그대에게 마아가섭한테 붙이노라 그대한테 물려준다 하고 후계자 선언을 했다. 이건 뭔 뜻인가. 요것도 원경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꽃이 3천년 만에 한번 피는 꽃입니다. 상징하는 꽃이 꽃은 그냥 아무 꽃이나 부처님이 들었지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담바라가 3천년에 한번 피거든요. 석가모님께서 가섭한테 나 다음에 너가 또 꽃으로 피어라 부처대라 이 소리죠. 나 뒤에 그대가 부처로 타라 이 소리인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여기서는 뭔 의미겠어요. 꽃을 들었는데 제가 바꿔볼게요. 제가 펜을 들었던 여러분 중에 씩 웃는 분 나오셔야죠. 왜 웃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묻는 건 벚꽁이에요. 벚꽁 아냐는 거예요. 꽃을 들었을 때 이 꽃이 그냥 꽃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가서만 참나 작용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아니까 웃었겠죠. 항상 출제자의 의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서 원전 들고 가서 따지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이거 성리연구화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역사를 탐방하고 이런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안에 무슨 이치가 들어있냐만 읽어내시면 돼요. 저는 서태산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걸 넣었다고 봅니다. 꽃을 들었는데 웃었다. 피터팬이 어느 날 펜을 들었는데 누가 보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씩 웃었다. 그걸 알아본 거죠. 벚꽁을 아신 거죠. 4번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원에서 견성해서 발제하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번도 설법한 바가 없노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 불교 이야기인데 이게 견성 하는데 도움될 만한 것은 뽑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난 그렇게 많이 떠드시고 한 40년 이상 떠드시고는 나는 설법한 게 하나도 없다. 말한 게 하나도 없다. 한 법도 내가 설한 게 없다. 설한 법이 없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법을 진리를 설한 게 없다. 라고 하셨다. 이게 뭔 뜻인가? 법이 본래 공하니까 설할 게 없죠. 이것도 법공 아느냐예요. 만법이 본래 공한 줄 아느냐. 법이 공한데 뭘 설합니까? 뭘 주고받습니까? 이거 유마경에 이번에 나왔던 내용이죠. 지난주 토요일날 유마경 했을 때 막 나왔던 얘기입니다. 법을 설하고 듣고 하는 것들 보면 다 제대로 된 놈들이 없다. 유마가 그래요. 법이란 건 애초에 설할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법을 또 설할 수가 있다. 부처님은 평생 법을 설하셨던 이유는 만법이 본래 공한 줄 아니까 설하실 수 있었던 거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법에 대한 집착 법집이 있었으면 설법이 다 엉터리인데 법이 본래 공한 줄 알고 설했기 때문에 설해도 설한 게 없다. 왜 법이 본래 공하니까 이런 겁니다. 우주의 진리도 일체 참나 작용이니까 다 공해요. 이 펜도 참나 작용이니까 공해요. 다 공하니까 우리가 이 펜에 대해서 아무리 논한들 본래 공하다 이 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육바라밀에 대해서 평생 얘기했더라도 육바라밀도 본래 공한 거다. 그러니까 나와 남도 공하고 육바라밀도 공하니 만법이 공하니 나는 떠들어도 떠든 게 없다. 이 말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 부처님 아무 말도 안 하셨구나 이렇게 알면 그것도 멍청이죠.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부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법이 공하다. 이거 알아라 이겁니다. 아무리 너가 진리를 많이 알아내더라도 그 또한 공한 줄 알고 참나 작용인 줄 알고 연구해야 된다. 법은 본래 참나 작용이라 법도 공한 거다. 이 돌이 아느냐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 얘기 공하니까 다 무시해 잊어버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시겠죠. 정확히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합격생들은 정확히 출제자 의도를 정확히 알고 딱 그 출제자가 원하는 감명한 답만 던지면 끝나요. 구구절절히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얘기하라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논문도 쓸걸요. 한법도 설한버가 없다. 멋있는 문구 다 날리겠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그 말을 하는 분이 법공을 아느냐 그 말을 하는 분이 지금 이게 공한 줄 아셔야 그 말이 맞는 거고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이게 공한 줄 모르는 분은 지금 지어내고 있는가 자기가 상상해가지고 진리를 추측해가지고 논리에 맞게 설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이 펜 하나가 공한 줄 모르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 도인이 부처가 뭡니까 손가락 하나 들었어요. 이 손가락 하나가 참나작용인 줄 알면 온우주가 참나작용인 줄 아는 거고 이 손가락 하나를 걸리면 온우주도 못 알아본다. 이거죠. 손가락 하나에 대해 알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선문답 보시면 이거 풀이가 손가락 하나에서 온우주가 피어난다. 하는 게 이거 알면 온우주를 깨닫는 거예요. 온우주의 비밀을 이게 일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손가락 하나를 알면 온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대요. 손가락의 비밀을 아시면 온우주의 비밀을 압니다. 이 손가락이 여러분의 객관인데 이 객관이 객관을 바라보는 에고 주관이 있고 에고의 대상인 손가락인데 에고와 손가락이 다 본래 참나작용일 뿐이다. 이거 아시면 온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전제들의 비밀을 아신 거예요. 일체 존재는 다 이 주괴계 이원성에서 나오는데 주괴계 이원성은 다 참나작용입니다. 그럼 온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뭘 만나도 다 주괴계 이원성이 아닙니까? 내가 안드로메달을 갖고 내가 화성에 가서 보고 있고 내가 우주 어딜 가서 보고 있는들 일체가 참나작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 알면 다 할 수 있는 도리가 여기서 나오는 손가락이 손가락의 비밀은 알았는데 이 펜의 비밀은 모르겠습니다가 말이 되나요? 말이 안되죠. 손가락의 비밀은 손가락 전제의 비밀은 알았어요. 이거 참나작용인줄 이거는 이건 또 모르겠네 그러면 웅터리죠. 화두를 하나가 터지면 1700공항이 다 터진다는 게 다 그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 알면 다 할 수 있는 존재의 비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선문답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소리도 한 게 없다 하는 것도 그 소리고요. 5번에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하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건 잘 아시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마음법이 공적용지에서 나왔죠. 참나에서 나왔죠. 참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마음법으로요. 육군으로 돌아가죠. 어디로 갑니까? 육군작용을 펼치는 그러니까 마음법은 묘유고 하나는 진공인데 진공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묘유로요. 묘유는요. 진공으로요. 달리 갈 데가 없어요. 6번이 조금만 더 하죠. 6번이 마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이미 했죠. 마음법과 더불어 대등하지 않은 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짝이 아니고 마음법과 더불어 맞수가 아닌 것은 대등한 존재가 아닌 그 자리는 뭐냐? 마음법을 알아차리는 자리예요. 안 어렵죠? 7번 마음법을 통하여다가 한마음을 밝혀라. 마음법을 다 꿰뚫어보되 뭐예요? 한마음을 밝혀라 하였으니 뭔 소린가? 여러분 마음법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내실까요? 한마음의 비밀을 알아내야만 마음법의 비밀을 알아내입니다. 그래서 마음법에 다 통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내 마음 아는 거예요. 내 한마음 작용하는 거예요. 내 한마음 내 마음의 정신현상 알아내는 거예요. 참나에서 주객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마음법 다 꿰뚫어봤자 내 한마음 아는 겁니다. 어떠세요? 7번까지 일단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현란하게 다양한 모습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다. 실제로 보면 대부분 법공 아느냐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국공까지 물어보는 건 좀 심화된 질문이고 대부분은 대승 대승 도리는요. 아공은 소승 도리다 보니까 대승은 법공 아냐 물어보는 게 태반입니다. 선문답도 다 법공 물어보잖아요. 지금 법공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법공 얼마나 아냐. 좀 더 깊이 들어간 법공 안에 구공의 도리 인위의 지 육바람일 들어있는 것까지 아느냐. 요정도가 최선입니다. 그게 결국 성리고 견성이니까 성리 알아서 견성한다는 건 아공, 법공, 구공 아는 건데 대승 도리는 특히 법공에 많이 치중하고 법공 안에서 구공까지 알 수 있게 물어본 정도면 아주 훌륭한 질문들입니다. 지금 질문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이유가 불교 상식이나 이런 게 없으면 질문이 납득이 안 돼서 문제를 못 보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질문을 좀 풀어드려서 접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딱 질문만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알아내셔서 풀지 좀 걱정이 돼서요. 관련된 정보도 모르고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드리려는 걸로 말씀드려봤습니다. 8번 한번 볼게요.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뭔가 뭉쳐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뭉쳐 있었냐. 한 한 상이 딱 뭉쳐 있는데 둥글게 뭉쳐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뭐죠? 이론상이죠. 옛 부처님도 나시기 전에 부처님도 당연히 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우주에 시공이 펼쳐지기 전에 동그라미 하나가 있었다. 뭉쳐있다. 그게 뭐냐. 그럼 이거 이론상이죠. 근데 이게 말로 이론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공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딱 느끼면서 음 이게 뭉쳐있었다는 한 동그라미구나 하고 아시면 되는 거죠. 둥근. 왜 둥근이냐. 원만하게 진리를 갖추고 있으니까 둥글다. 왜 네모라고 안 하냐. 왜 둥글다고 하느냐. 원만하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텅빈 중에 구공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원만하게 갖춰져 있었다. 아홉 번째요.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어떤 몸이냐. 이것도 이거 보고는 오답 대표적 오답입니다. 아 이게 전생을 물어보는 거구나 하면 오답입니다. 부모한테 몸 받기 전에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시공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있었냐. 응연히 이론상으로 있었겠죠. 이게 앞질문에 있던 이게 내 몸이에요. 법신의 몸. 법신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몸. 진리의 몸을 묻는 건데 이거를 똑같이 몸뚱아리 묻는 줄 알고 부모가 날 낳기 전에 그 몸은 어떤 몸이냐. 그러면 전생에서 시공 안에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시공 안에서 타고 들어가서 과거 몸을 찾는 그게 그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부모가 날 낳기 전에 어디 있었냐. 어떤 상태로 있었냐. 이런 화두들 있죠. 그거 연구해 보시라는 거고.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 알아차리는 영지. 참나가 알아차림이 어디 있는가. 근데 이걸 추측해가지고 뇌 속에 있지 않을까요.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온전히 하려면. 깊은 잠을 자 보셔야죠. 영지가 이렇게 알면 끝나는 겁니다. 영지는 깊은 잠 잘 때도 또렷이 있더라. 알아차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영지가 알아차리니까 암흑에 부르니까 딱 일어나더라. 잠도 꿈도 없는 깊은 잠이지만 이 영지가 있으니까 자고 딱 깰 때 좀 깊게 잤네. 오늘 좀 뭔가 불편했네. 얕게 잤네. 다 알더라. 이거죠. 말로야 익숙하신 얘기인데 체험 속에서 확인하시라는 게 이 질문의 요지다. 11번이요.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 이거 일체 유심조죠. 일체 유심조는 무슨 뜻인가.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마음먹게 달렸다는 뜻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다는 건 공적 영지가 알아차림으로써 이 우주가 펼쳐지고 그 안에서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인과성이 펼쳐지고 생장수장 사시가 굴러가고 음양오행이 펼쳐지고 거기서 인과가 발생하고 다 거기서 돌아가는 거다. 이 소리고요. 마음이 12번이요. 마음이 곧 부처라 했으니 무슨 뜻인가. 뭐 속으로 뭔가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부처다. 뭔 뜻이죠. 애고의 마음이 부처인가요. 아니면 공적영지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마음이 부처인가요.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평상시에도 늘 있죠. 그래서 평상심이에요. 평상심 자체가 이미 도다 하는 게요. 평상시에도 계속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 마음 늘 알아차리는 그 마음 그 자리가 부처라 이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평상시의 마음이니까 평상심이고 제가 이번에 정산종사 법어 하는데 정산종사가 뭐라고 보시냐면 일체가 평등하고 영원 불멸 항상하니 평상심이 공적영지다 도다 이렇게 둘 다 다 들어있죠. 이 평상심이란 말이 재밌습니다. 평상시 마음도 되고 일체 만물이 평등하고 영원한 자리니까 거기에 있는 참나 자리죠. 이렇게도 푸셔도 맛이 있다. 평상심이 도니까 마음이 부처다 이거고요. 중생의 윤회 되는 것과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중생은 왜 윤회하고 부처는 왜 해탈했는가 결국 이거는 단순히 일반 화두랑도 다르죠. 잘 이치를 알아야만 이 이치를 아르라고 질문해 주신 거죠. 중생은 왜 육도를 돌고 있고 부처는 왜 육도에서 해탈했다고 하는가 부처는 육도 다시 안 들어오나 이런 것까지 사정을 알아라 이겁니다. 곰곰이 따져보셔서 잘 알아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아시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직접 해탈해 가면서 연구를 해야죠. 자기가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느낌 정토의 낙원에 와있다는 느낌 속에서 아 이렇게 해탈하는구나 부처는 이런 식으로 해탈하겠구나 사막 육바라밀로 닦아가니까 나는 이미 정토요 낙원에 있구나 이게 해탈이구나 중생은 탐진치로 끌려가니까 그래서 탐진치의 여섯 가지 모습 육도에서 돌고 있구나 거기에 한찰나에 공저경지 딱 붙잡고 견성해가지고 살아가면 해탈의 길이 있고 견성 못하면 또 육도 윤회를 도는구나 이런 이치까지도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들이 중요한 게요 이 정도 알아야 된다는 이 정도를 알아야 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나만 아는 게 아니라 참나로 인해 우주가 굴러가는 그 모습까지 정확히 이치를 알으라는 겁니다. 아공복공 구공이 실제로 현상계에서 펼쳐져서 어떻게 이 우주가 굴러가는지까지도 알아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견성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는 대대로 참나 자체를 참나 자체의 이치를 아는 아공복공 구공의 원리를 아는 진견성과 상견성이 있어요. 그것의 그 참나의 구체적 모습을 현상계 차원에서 설명을 해보는 그 참나로 인해서 현상계가 어떻게 불러가는지까지도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상견성 진견성 상견성 채화용이죠. 참나의 본체도 알아야 되지만 참나의 작용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현상계에서 사시가 순환하고 인과 보응이 일어난다 까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만법이 펼쳐지고 생각감정 오감이 나오고 그러니까 진검은 육도윤회 하는 사정까지도 알아라 요소리고요 14번은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니 어떤 게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냐 이것도 말로는 뭐라고 떠들겠죠 근데 해봐야죠 늘 참나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성이 떠나지 않아야 견성이다 이 소리예요. 자성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거는 이게 개정예가 잘 닦이며 알 수 있죠. 늘 내 안에 늘 참나가 깨어있고 그 참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아공복공 구공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자성이 날 떠날 수 없다는 걸 지혜로까지 알고 살아가야 자성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죠. 참선에만 매달리면 정신이 조금만 흔들려도 자기는 자성 떠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분은 자성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탐진치가 일어나도 탐진치도 본래 공화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성을 떠날 수가 없죠. 씹어보네요.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뭐고 차별성은 뭐냐 이것도 간단하게 힌트만 자 심성 구분하시면 심은 영지고요. 본성은 공적입니다. 공적한 중에 이니에지의 본성 사막의 본성 천지팔도의 본성이 들어있고요. 그 본성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영지입니다. 알아차리. 텅 비어있는 중에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는데 뭘 알아차냐 그냥 공적 텅 빈 게 아니라 구공이라 그 공안에 이치가 꽉 차있다는 것까지 알아차립니다. 영지가 이걸 알아차려요. 마음은 알아차리면서 마음은 주제하는 게 본성이고 본성은 이치죠. 이치. 원리로 들어있는다. 원리. 근본 원리. 주제하는 마음은 자 보세요. 영지가 근본 원리를 알아차린 다음에 이 마음이 뭘 해요? 현상계를 만들어내요. 현상계를 펼쳐냅니다. 심성 그러면 이게 그대로 마음은 기운이고 본성은 원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성 이기 하면 실제로 정산종사 법원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원불견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가냐면 형의상 얘기할 때는 심성이라고 하고 마음이 영지가 공적을 알아차린다고 하고 이게 이기를 얘기할 때는요 원리는 이 기운은 여기는 현상계를 설명할 때 이기를 써요. 절대계를 얘기할 때는 심성 이기는 원리는 그럼 여기서 이 근본원리에서 파생된 보편법칙들 인과법칙들 그 원리에 의해서 현상계 이런 만물이 다 에너지 덩어리잖아요. 만물을 이루는 후천기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이루는 진료로서의 기운 그리고 그 진료를 일정한 법칙에 따라 굴러가게 만드는 원리 인어는 뭐냐 심성이 사실은 심성만 갖고도 심성 절대계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계만 갖고도 심성 하면은 성은 원리 쪽이고 심은 에너지 쪽이죠.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알아차리는 에너지죠. 그 알아차리는 에너지가 뭘 알아차리냐 원리를 알아차려요. 자기 본성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만물을 만들어낼 때도 원리와 기운으로 만물을 만들어낼 그러면 수많은 음향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진료 에너지만 쓰면 얼마나 많은 마무리 뻗어져 나올 겁니까? 수많은 마무리 인출되는 것 펼쳐지는 것도 심성 이 길을요. 엄청 팔 겁니다. 정사한 정사가 이거를 끝없이 파놨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대략만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고편으로 16번 우주 만물이 비로시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로시 있고 끝이 없는가 우주 만물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에 시작과 끝이 있는가 어떠세요? 벗공의 마인드로 보면 어떨까요? 지금 현상계의 마인드로는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우주죠. 시작이 있고 아니면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은 있어요. 현상계는 계속 시작과 끝으로 굴러가요. 그런데 문제는 공저경제의 작용이 만법이고 이 우주 만물이라는 걸 알고 보면 우주 만물은 생로병사를 끝없이 겪고 있으니까 시작과 끝이 있지만 동시에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가 영원하면 이 시공간의 우주도 무량해요.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시작과 끝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생로병사의 사이클이 있지만 이 사이클의 시작과 끝을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공 왜냐면 만법이 본래 공하니까 공한 만법에 시작과 끝이 있다고 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법공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 공도 불생불멸이면 뭐죠? 오온도 불생불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작과 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개별 현상을 보면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는데 동시에 이 또한 본래 공하다 하는 관점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17번 17번은요. 마무리의 인과 보복이 되는 것은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요. 현생에서는 저 원인 때문에 내가 이 결과를 받는구나 하겠지만 숙명의 이미 숙명의 숙명의 과거 운명이 어두워서 서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이것도 질문에 대해서 멋진 답을 하시기보다는 이 이치를 아르시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서는 알고 죽어봤지만 과거 과거 전생 잊어버리고 난 뒤에 서로 만나면 카르마는 남아서 죽어봤는데 서로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겠죠. 이런 일도 생긴다. 이런 거 알아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라 하고 넣어놓으신 질문이죠. 서로 알고 죽어받았는데 과거 전생을 모르고 서로 만나면 서로 알지 못하니 어떻게 보복합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또 보복을 하죠. 알면서 죽어봤고 모르면서 죽어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오늘 내가 밤에 폭식을 하고 잠을 자고 내일 일어났는데 기억상실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때 그 폭식한 결과물을 내가 안 받냐는 거죠. 모르고 받아요. 왜 내 몸이 이러지 하고 기억은 잃었지만 받을 수밖에 없죠. 과보가 이어집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다른 나라고 설정하더라도 과보는 이어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생각감정 오감이 바뀌어서 서로 다른 개체라고 우길지라도 과보는 이어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정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탐구하시는데 연구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18번이요.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이게 뭔 소리냐. 천지는 알미 없으면서도 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천지는 알아차리겠죠. 우주는 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지를 통해서 누가 알아차리죠? 법신불이요. 하느님이 알아차려요. 천지를 통해서 하느님이 알아차리니까 천지에 알미 없다 하는 거는 인간적인 분별심이 없다는 거고 그런데 안다는 거는 공적 영지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에요. 천지는 그냥 우주죠. 온 우주에 우주에 있는 신성이 우주를 통해서 알아차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살짝 들면 이미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살짝 몰래 놔도 여지없이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대로 에너지가 에너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원리대로 에너지가 딱 반응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알아차려 인간적인 애고성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분별심은 없습니다만 공적 영지 알아차림은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거기에다 물을 주고 하면 자라죠. 천지가 확실히 반응합니다. 다 알아차리고 있다. 지금 이것도 천지가 알아차린 거예요. 천지가 뭐 신통해서 알아차린 게 아니라 공적 영지가 알아차리는 거죠. 천지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우주 안에서 누가 알아차리고 있겠습니까. 공적 영지가 알아차리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천지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천지가 알아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9번이요.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열반 그 열반을 얻은 분은 참나랑 합일됐다는 거죠. 우주 대법신하고 내 참나가 하나가 돼서 나와 남도 없는 열반의 경지니까 나와 남도 없는 공적 영지가 법신과 하나가 돼 버렸는데 어찌하여 다시 개령 그러면 애고입니다. 개체의 영혼 어찌하여 애고로 다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 전생 후생에 또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전생 후생이 또 하나로 어떤 하나의 기준 속에서 전생 후생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법신짜리에 열반을 얻어서 법신과 하나가 되더라도 보신과 화신이 펼쳐진다는 전생 후생은 화신의 얘기예요. 그렇죠? 전에 내가 왔을 때 전생 육신을 입었을 때 이번에 내가 육신 입었을 때 후신 그럼 전신과 후신의 표준이 뭔가요? 보신이죠. 보신 전생 후생 간에 이어지는 카르마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보신 카르마의 몸이 딱 그 카르마를 갖고 있다가 상황 따라 전생의 모습 후생의 모습 또 다음생의 모습 다양한 모습을 내지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보신이.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묻는 겁니다. 법신과 하나가 됐는데 왜 따로 또 애고성이 나타나느냐 하고 포신이 있어서 애고성은 영원하기 때문에 진공 묘유라 애고성은 묘유의 세계이기 때문에 공적용지가 있으면 애고성도 있는 겁니다. 오원도 있는 거예요. 공이 있으면 오원도 있는 거예요. 반여신경처럼 공이 있으니까 오움이 있고 오원은 애고성인데 개체성이고 개체성이 내가 수많은 이 우주 속에서 윤회하면서 가진 개체성으로 개체성을 지닌 존재가 가진 카르마의 총체적인 합이 있겠죠. 그 총체적인 모습이 보신입니다. 표준이죠. 그거에 의거해서 내가 지은 카르마의 몸이니까 보신이 업보의 몸이니까 카르마의 몸에서 이 몸을 보면 내 카르마가 딱 보이겠죠. 총체적인 모습이 그게 화신으로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때마다 다양하게 인과를 표현해낸 것이 화신들이죠. 여기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아느냐 이것도 체험의 근거에서 이해를 해야만 자명한 이해가 되겠죠. 20번이요.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 종이랑 먹으로 쓴 게 아니다.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놔둔다. 뭐 이거는 너무 유명하죠. 어렸을 때 무협제도 많이 나왔어요. 무자 진경 막 해가지고 글자가 없는 참경전이 있다. 제 선문답 책에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해놓으신 선문답에도 있어요.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냐니까 나는 항상 글자 없는 경전이 있다. 우리 참나자림 이런 상 이런 상이 무자 진경 이런 상 안에 우주 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전 어른들이 법장이라고 그러죠. 법의 창고 창고장자입니다. 법의 창고 그러면 모든 진리가 다란이라고 모든 진리를 다 함축하고 있는 걸 다란이라고 하는데 참나가 다란입니다. 원래는 짧은 주문에 이 주문만 하면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다란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진짜 다란이는 참나죠. 참나 안에 온 우주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근본원리 보편법칙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늘 틈날 때마다 참나 자성을 반조해야 그게 경 보고 계신 거예요. 정신수양 해가지고 참나 만나서 참나를 직관하고 계신 게 우주적인 데이터를 읽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으로 읽어낸 것들 직관으로 읽어낸 거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풀어보는 게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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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거죠. 이 직관과 이 분석 분석은 말로 해보는 거예요. 압축파일 풀듯이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선명해지죠. 이치가 지금 우리가 내내 떠든 것도 다 말로 떠들어본 거예요. 이 말로 떠든 것에 뿌리가 있어요. 제 직관 제가 자성을 봤을 때 얻은 그 직관의 의구에서 풀고 있는 겁니다. 자성의 깊은 선정에 정신수양에 들어가서 참나를 만나고 첫째 선정 속에서 참나를 만나고 그 참나와의 만남 속에서 참나의 데이터에 접근해서 직관을 한 다음에 생각 이전에 그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죠. 직관을 하고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대로 삶 속에서 구현해보면 견성 진리를 아는 건 견성 참나 속에서 참나를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건 양성 진리를 정확히 머리로도 이해한 건 견성 참나 자성 안에 들어 있는 진리를 계속 자성 속에서 만나서 접촉하면서 배양하는 건 양성 밖으로 실천하는 건 설성 그래서 견성은 사리연구 양성은 정신수양 그런데 정신수양이 명상만 하고 있는데 왜 양성입니까 그게 아니라 견성한 뒤의 정신수양은 진리를 알고 계속 직관 진리를 알고 접속하는 거예요. 참나랑 접속해서 진리를 계속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생각 이전에 직관으로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양성이 되는 거예요. 견성 못하고 정신수양만 하는 걸 양성이라고 안 합니다. 견성 이후에 계속된 명상은 그대로 양성이 되고 밖으로 실천하는 건 설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 이치를 다 깨달은 견성 도의는 이 이치를 정확히 자명하게 알고 있는 그 상태가 견성이고 그렇죠? 그냥 참나의 직관 속에서 내 참나를 만난 체험 속에서 온 직관으로 내가 이 진리를 다 꿰뚫어 알고 있는 게 견성이고 양성은 참나와의 만남 속에서 지금 이 알아낸 진리에 대해서 더 더 정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게 양성이고 솔성은 밖으로 그 진리대로 실천하는 게 솔성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그 뒤에 명상은 의미가 달라져요. 명상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진리를 더 배양하는 시간이에요. 명상 내가 이미 알아낸 자명한 진리를 배양하는 시간이라고 명상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견성 안 하셨더라도 자명하게 알아낸 성리에 대한 진리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명상할 때마다 그게 배양된다라고 생각하셔야 그러다 그러다가 제대로 아공 복공 구공 터지면 그 뒤에는 본격적으로 명상을 양성이라고 불러주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미 조금이라도 자명한 진리 성리에 대해서 알아낸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품고 명상에 들어가시면 그 부분이 더 자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이죠. 명상이 들 때마다 더 자명해져요. 실천하기 더 좋아지고 그래서 실천력도 좋아지고 그런 연구력도 좋아지고 정신력도 좋아지시면 개정애가 잘 닦여서 제대로 된 견성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리는 원불교에서 견성하는 걸 점검할 때 쓰는 20가지 의두요목을 제가 공부하는 방향만 좀 잡아 드린 거예요. 요거 다 아셔야 견성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